여성에서 갑상산암을 제치고 유방암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유방세포의 DNA를 송상시키고 암세포로 변형을 시키고 초기 암세포를 증식시켜 역할을 한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 암은 유전자 때문에 발생한다. 어때요? 이 얘기 듣고서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암이 당연히 유전자 질환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암은 유전자가 변이가 되어 있긴 하죠. 근데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20년 전이죠. 개논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유전자 30억 개의 유전자 쌍을 다 분석을 하면 암이나 많은 질환들을 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거다. 심지어는 당뇨도 유전자가 잘못된 질환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바꾸면 되지 않겠냐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20년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논 프로젝트 완성되고 지금은 단돈 100만 원에 개인의 유전자를 다 분석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암은 잡혔나요? 안 잡혀서 하나도 안 잡혔어요. 몇 가지 잡힌 암들이 있어요. 유전성 암들이 확인이 된 게 있어요. 우리 안제니라졸리 배우가 유방 절제술을 일부러 받았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브라카 유전자, 브라카 1, 2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걸 막아주는 유전자거든요. 그런데 그게 꺼져 있으면, 둘 다 꺼져 있으면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80%로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아예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또 가족력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유방 절제술을 양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몇 가지 유전자 원인의 암이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 암은 유전자 질환에서의 특성보다는 대사질환으로서의 특성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질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죠. 그런 대사질환이 어떻게 암과 같이 연결될 수 있나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자, 생각해보면 이래요. 정상세포에다가 암 유전자를 넣었으면요. 그러면 유전자 질환이면 암 세포가 되어야 되잖아요. 유전자가 암인이 된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암 유전자가 들어갔어도 정상세포로 분열을 합니다. 그런데 암 세포에 핵을 띄워내고 나머지 세포질이 있는 데다가 정상유전자를 넣으면 그러면 암 세포가 돼요. 유전자 질환이면 이게 안 맞잖아요. 대사질환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세포질에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냐.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설이 나왔습니다. 암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세포에 들어갔을 때 암 세포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정상세포 미토콘드리아를 암 세포에 넣으면 암 세포의 역할이 없어지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생명체 공통조상 우리 지구상에 처음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때는 세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있었대요. 고세균, 세균, 그리고 LECA라고 되어 있는데 진액세포 우리는 진액세포의 후손입니다. 동물, 식물, 조류, 원생동물 다 진액세포의 후손인데 그런데 이 세균 중에 일부가 진액세포와 공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생명체 역사에서 몇 개 안 됩니다. 두 개는 식물에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염록체를 받아들이면서 염록소를 만들기 위해서 남세균, 클라미디아, 박테리아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와서 염록소의 역할을 하게 됐고요. 동물, 식물 모두 통틀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와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산소를 받아가지고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면 효율이 굉장히 낮은 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옴으로써 대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서 우리 세포들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고등동물이 나타나게 된 거죠. 고등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포함해서요.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세포라는 증거가 자기의 DNA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에 있는 DNA 말고 미토콘드리아만의 작은 원형 DNA가 있어요. 다른 세포가 들어온 거라는 거죠. 이거를 내공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생관계로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들과 이 미토콘드리아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질의 무려 25%나 차지해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세포 안에.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됐을 때 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상세포에서 당대사를 보면 지금은 TCA 사이클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사이트릭 에시드 사이클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트르산 대사라는 말을 쓰는데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그 사이클이 일어나면서 당과 산소를 받아다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무려 18배나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그 남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세포들이 커진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DNA도 특별히 변이가 잘 안 일어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생기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고 얘네들이 DNA 손상을 일으키면 DNA가 손상된 암세포만 우리가 계속 보니까 암세포는 DNA 질환이구나 유전자 질환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의 원인이 더 크게 숨어 있다는 거죠. 당을 받아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효소들을 위해서 한 바퀴 돌아가면서 ATP라는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당대사가 되는 거고 암세포가 주로 많이 하게 되는 해당 과정의 당대사가 아니라 이 TCA 사이클 당대사가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고 이 당대사를 잘 하기 위해서 비타민 B1, B2, B6 같은 이런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비타민 D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공급이 되어야 이 당대사를 잘 하게 되고 암의 당대사가 아닌 정상 당대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전적 소인이 없는 건 아닌데 일부 5% 정도에서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원인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를 원인으로 봤을 때 노화는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분이나 가공식품, 운동 부족, 환경오염이라든지 방사능 노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염증, 당뇨도 그렇고 영양 불균형 이런 것들이 영양 불균형이 비타민도 포함해서 미네랄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미토콘드리아의 변이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암의 세포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행인 건 유전적 소인이랑 노화 두 가지 말고는 우리가 생활습관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아까 대사질환이라는 표현에서 썼듯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과도 일치하죠. 그래서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냥 유전자 원인이니까 그거를 죽이고 때리고 없애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완전한 치료가 안 되고 자꾸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한 20년 기준으로 성별 주요 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지금 빼봤는데요. 여성에서 지금 갑상선암을 제치고 유방암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갑상선암은 굉장히 작은 암부터 포함해서 검진을 많이 해서 아주 작을 때부터 검사되는 암이기 때문에 원래 통계에서도 뺄 정도로 갑상선암이 압도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점점 유방암이 늘어나고 또 성호르몬암의 대표인 남성에서의 전립선암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 뭐 다른 암에서도 앞에 얘기했던 그런 대사성 질환으로서의 특성이 있지만 성호르몬암에서 특별하게 더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다. 자 유방암을 부르는 호르몬들 그랬는데 호르몬암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호르몬의 원인 부분이 있겠죠. 5%를 차지하는 유전성 유방암이 있어요. 브라카 유전자 아까 설명했죠. 브라카 원투 불활성된 유전자인 경우에 유전성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80%로 올라간다는 거. 근데 그 외의 유방암은 유전 경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른 원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유방암의 최대 위험인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많이 노출이 될수록 유방암이 늘어난다. 이거는 역학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뭔가 보면 체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여성의 2차 성징 발현 월경주기 형성에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궁 내막 증식 난포성숙 배란촉진 이런 관련된 게 다 에스트로겐의 역할입니다. 프로제스테론이랑 서로 이렇게 서지를 이루면서 생리주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임신 중에는 프로제스테론이 올라가고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임신 기간을 유지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죠. 조기에 초경이 시작되거나 늦은 폐경이 있거나 아니면 첫 출산이 늦어져서 요즘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첫 출산이 늦어져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해가 많아지면 임신한 기간 동안은 일단 10달 동안 에스트로겐 노출이 확 줄잖아요. 근데 늦은 첫 출산이 있으면 에스트로겐 노출이 길어지면서 이제 유방암이 늘어나는 그런 역학관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조기 초경, 늦은 폐경, 늦은 첫 출산은 내인성임, 생애주기에서의 원인이고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이들어하는 호르몬암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에스트로겐의 유입이 있는데요. 유방세포의 DNA를 송상시키고 암세포로 변형을 시키고 초기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거기에 지방이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방을 많이 먹고 과도한 육류를 많이 먹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이거는 육류지방, 포화지방 아니고도 식물성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성 지방만이 원인은 아니고요. 식물성 지방 포항에서 같이 지방을 좀 줄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몸에 체중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도 몸에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늘리는 원인으로 역할을 합니다.